최근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서 항공기가 철새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두 차례나 제동을 걸었었죠. 제2공항 예정지 근처에 환경영향평가서에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철새 도래지들이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직접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2공항 활주로의 항공기 이착륙 방향과 겹치는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의 바닷가입니다.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백로와 청둥오리 등 철새 500여 마리가 물이 지어 놀고 있습니다. 근처의 천미천 하구를 통해 육지에서 퇴적물이 흘러와 철새의 먹이가 되는 물고기 떼가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공항 예정지와 불과 4km 떨어진 이곳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8km 이상 떨어진 하돌이 철새 도래지만 조사한 것은 명백한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이 제2공항 예정지와 가까운 성산과 구자업 일대의 철새 도래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철새가 많은 곳은 3천 마리 이상 발견되는 데다 제주는 철새들이 동남아시아로 가는 중간 기착지여서 이동 과정에서 항공기와 충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다음 달에도 철새 도래지에 대한 2차 조사를 벌인 뒤 정부에 조사 결과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윤호입니다.